5명의 어린 자녀를 둔 30대 부부가 코로나19에 감염돼 2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유카이파에 살던 37살의 간호사 데이비 마시아스와 중학교 교사였던 남편 데니엘 마시아스가 코로나19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막내딸이 태어나기 전인 지난 7월 말, 7살과 5살, 3살, 그리고 2살의 내 아이와 함께 실내 워터파크와 해변으로 휴가를 다녀온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빨리 회복했지만 부부는 갈수록 병세가 나빠져 차례로 병원에 입원했고 먼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던 아내 데이비는 지난달 18일 제왕절개를 통해 막내딸을 출산한 뒤 8일 뒤인 26일 숨졌습니다. 이후 남편 데니엘도 지난 9일 아내의 뒤를 이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먼저 사망한 사실조차 알지 모른 채 숨진 것으로 전해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